오늘 아침 식사는요 감자 닭꽁탕 국밥이에요 감자를 베이스로 암적밥솥에 이렇게 닭 한마리 하고 푹 삶은 다음에 삶은 감자를 이렇게 베이스로 거기다가 밥새고랑 감자 삶은거 하고 또 이제 다시마도 넣고 또 양파하고 자생양파 넣고 또 이게 대추 좀 넣고 여러가지 이제 밭작물 이번에 한거 마늘 듬뿍 넣고 우리 저기 바다 밑에서 건조한 다시마를 말린걸 넣었더니 그걸 건지지 않아도 쓰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어제 수제비를 먹고싶다 그래서 수제비 국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너무 속이 후련하고 흑염소탕을 먹은 것 같이 몸이 컨디션이 좋다고 그래서 오늘 똑같이 해달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수제비 대신 감자 하고 닭을 베이스로 깔고 국물 그대로 다시마 하고 자생양파 넣고 이제 감자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닭곰탕 감자 국밥을 끓였어요 건강에 너무 좋아요 몸이 가뿐하고 이 감자 하고 다시마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뭐 밥이라든지 고기 종류가 전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산성은 음식을 먹으면 젖산이 축적돼가지고 피곤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알칼리성 식품이랑 같이 감자 베이스 하고 다시마 베이스가 또 마늘 듬뿍 넣고 자생양파 넣고 이런 것들이 밥새우도 또 넣고 마지막에는 이제 계란을 오늘은 계란을 깨 넣지 않았는데 어제 수제비에는 이제 단백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란을 깨서 넣었는데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똑같이 해주라 한 것을 수제비 대신에 귀리밥을 넣고 닭하고 감자 하고 이렇게 자색고구마 이런 것들을 넣고 밥새우 넣고 푹 이렇게 삶아서 부지럽게 삶아서 이렇게 식사로 이렇게 차렸어요 여기다 곁들여서 부추 오이 소배기 밭에서 텃밭에서 딴 오이하고 부추로 담은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아주 기운이 나죠 부추도 기운을 내는 식품인데 사금사금 익어서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국물이 아주 아주 속이 흑염소탕을 먹는 것처럼 기운이 나고 좋네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그냥 닭을 튀기거나 요리하고 찜하고 이랬을 때보다 굉장히 속이 이렇게 아주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뿐하고 그러네요 오장육부가 다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몸이 가볍고 아주 좋은 식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